벌써 찍을거에요? 여완아 그게 뭐에요? 이건 봉의 봉의 마법사 봉의 마법사요? 마법사의 봉이 아닐까? 네 맞아요? 네 아빠 아빠 머리가 아픈데 이제 치료해줄거에요? 네 해주세요 알았어요? 머리카락 아파요? 네 머리카락이 아파요 왜요? 엄마가 치유해줬어요? 엄마가? 피가 낫었어요? 피가 좀 낫나봐요 피가? 네 내가 치유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세안하고 내 팔찌하고 그리고 핀하고 아 팔찌하고 핀도 들어있네 거기 네 이거 해줄게요 이거 마법사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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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수리 야 우와 이제 끝났어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번 더 하면 끝이에요 한 번 더 하면 끝이에요 네 네 이건 엉덩이 할 수 있어요 엉덩이 할거에요 네 아파? 왜 치료를 안해주고 더 아프게 하지 아빠를 이거 안해봐요 이거 안해봐요 아 그래요? 네 해주세요 어떻게 해? 어떻게 해? 그걸 의사 선생님이 알죠 아빠는 너무 커서 안돼요 그래요? 그럼 어떻게 해요? 치료를 못 받아요 그러면? 치료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? 아니에요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? 네 예원이가 치료를 받아야 되나 이제? 아니에요 아빠가 해줘 아빠가 치료해줘 아빠가 해줘? 아빠 치료마저 다 해줘야지 다 끝났어 아빠는? 해줬어요? 아빠 다 해주세요 그거는 너무 크다면서 못한다면서 예원이한테 해줄까 그러면 아빠가? 네 어 이거 해줘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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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요? 네 그거 말고 저 청진기 해주세요 그럼 아빠한테 청진기? 응 청진기 뭔지 알아? 네 아빠한테 너무 커서요 그거 큰거 말고 그럼 그 옆에 있는거 해주세요 옆에 이거? 응 이거? 이건 작아요 응 그거 해주세요 그러면 네 이건 작아요 네 좋았어 자 어디다 하는거에요? 여기다 어디다가 자 자 팔꿈치 팔꿈치가 아니라 겨드랑이 거제 됐다 이제 몇 도에요? 아 하나 둘 셋 다섯 일곱 여덟 열 열 열 열? 어 10도야? 네 거의 성장 수준이네 10도야 이거 해줄게 네 귀다 귀에다가 귀에다가 해보자 안 돼요 귀자는 많아 응 콩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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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나요 응 눈치 동작은 아니네 이건 가을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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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뭐예요? 약이에요 이건 이건 경자로 바르는구나 네 근데 머리를 다쳤는데 왜 팔에다가 약을 발라요? 뭐하는 거예요 지금은? 밴데이드를 붙였어요 아 밴데이드를 발가락에 붙였어요? 네 우와 팔에도 붙였어요? 네 고마워요 머리가 안 아프네 이제 네 끝이에요? 네 끝 나 나 나 치료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? 넘어졌어요 아 예언니도 치료해 줘요 예언니도 배는 배는 넘어졌어요 음 아빠가 예언니 치료해 줄게요 그러면 이제 네 너무 커요 뭐가요? 니언니가 니언니가 많이 컸네요 네 니언니 몇살? 몇살? 7 7? 2 2 2 2 2 2 그렇구나 네 엄마는 어디가세요? 엄마는 지하실에 있어요 엄마 뭐해요? 어 애기랑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안녕해 주세요 예언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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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빠이 빠이빠이 안녕 안녕